한국 헌법 제3조. 대한민국의 영토는 한반도와 그 구속 도서로 한다. 그리고 대한민국 국민은 모두가 행복을 추구할 권리가 있다. 섬. 바다가 가로막고 있는 열악한 반경 때문에 1년에 석 달 이상을 고립된 채 살아가야 하는 섬마을 주민들. 병원도 약국도 없이 병을 키워가고 계실 낙도 어르신들을 위해 사망고 물 건너가 나섰다. 2007년 느낌표 휴먼 메디컬 프로젝트 제2탄. 산넘고 물 건너. 바다를 건너라. 지난주 진료소가 설치된 하화도로 낙도 어르신들을 모셔오기 위해 두 팀으로 나뉘어 작은 섬들을 찾아 나선 MC들. 그러나. 오카님 지금 저희가 지금 어떤 상황을.